안녕하십니까 맥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차량이 입고됐고요 지금 설치될 모델이 코토 일체형 루프박스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은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먼 데서 찾아와주셨고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한 30분 정도면 설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저희가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작업 과정은 저희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된 모습을 저희가 한번 이따가 보시고 제품 사용 방법, 제품 주의사항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치 끝났고요 저희가 설치가 지금 한 2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고 아까 순정 모습에서 일체형 루프박스가 설치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좀 하이리무진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루프박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유행을 하냐 저항이 굉장히 작고 소음도 굉장히 작아서 좀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 대신 이제 그 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용량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2.1을 다 가능하세요 좀 장점이 많은 루프박스다 보니까 요즘 좀 저희한테 문의가 많고요 설치를 한 30분 정도 후에 마무리 됐고 자 이제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키를 꽂고 좌측으로 돌려주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가운데쯤 쭉 올려주시면 양쪽에 이제 유압 쇼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열려요 끝까지 여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용량이 지금 이게 700리터예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지금 사진으로 다 담아지지가 않아요 영상으로 실물로 보면 더 큽니다 여행용 캐리어 제가 볼 때는 비내용으로 한 4개 이상 4개 들어가요 골프백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 3개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실 것 같고요 캠핑장비 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있는 거 3분의 2 정도는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뭐 냄새나거나 짐이 막 넘쳐나거나 그런 것들을 지붕에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용도로 또 나온 거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그물망이 또 서비스로 들어가고 버클 스트랩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매트리스까지 다 깔아드렸고 저희가 이 렌치 같은 걸로 굉장히 세게 조여 놔서 풀리지가 않아요 당분간은 신경 쓰실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저희한테 설치하고 가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무상 점검을 해드려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설치하셔도 되니까요 자 이제 닫을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쭉 닫아주시고 손잡이 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밀착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돌려주시고 끝 이게 지금 이쪽에서도 열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쪽에서도 열려요 양문 개폐예요 이렇게 양문 개폐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짐을 쉽게 싣고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요 또 닫으시고 사용 방법은 이렇고요 저희가 제한 속도 같은 거 다 안내해드리고 규정으로 되는 건 120km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110km라는 그거 좀 염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적재 중량 초과 안 하시고 고속주행 초과 안 하시고 규정 속도 지켜주시고 그러면 10년 사용할 수 있는 루프박스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루프박스를 설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좀 이 영상 보시고 저희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번호는 저희 위에 있으니까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 AS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공식 대리점에서 하셔야 나중에 추후에 문제없이 다 서비스 받아보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전문점 이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펠리세이드의 일체형 루프박스 코토 플래티넘 제품 설치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다양한 차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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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